섹션 1 오른쪽 더블 힙업팀 힙업팀 왼쪽 더블 힙업팀 힙업팀 오른쪽부터 허반씩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 오른쪽으로 바인 스텝 사이드 힙업팀 사이드 왼발 사이드 포인트 하고 박수합니다 왼쪽으로 롤링 턱 4분의 1 턴 왼쪽으로 왼발 포워드 2분의 1 턴 왼쪽으로 오른발 백 4분의 1 턴 왼쪽으로 왼발 사이드 오른발 비사이드 터치하면서 카운트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 오른발 대락선으로 백 비사이드 터치 왼발 대락선으로 백 비사이드 터치 뒤로 꼭 뛰면서 백 터치 백 터치 백 터치 백 터치 카운트 1, 2, 3, 4, 4, 5, 6, 7, 8 섹션 4 오른발부터 앞으로 호흡 뛰면서 힙 쉐이크 다시 오른발부터 뒤로 호흡 뛰면서 힙 쉐이크 오른발 앞에 두고 왼쪽으로 피봇 4분의 턴 다시 오른발 앞에 두고 왼쪽으로 피봇 4분의 턴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6, 7, 8, 9, 9, 10